경북 지역 출생하수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인구 동향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하수는 경북이 3,280여 명으로 1년 전 3,580명에 비해 8.4% 감소했습니다. 전국 감소율 4.3%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. 전국의 출생하수는 서울과 부산,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경북과 대구 등 9개 시도에선 감소했습니다. 전국의 출생하수는 서울과 부산, 광주 등 8개 시도에선 감소했습니다.